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희 야수 끝난 게 아니고 10분 뒤에 제작비를 하고 더 더 재미있는 공연으로 돌아올 테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조금 남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 사이에 저희는 땀을 닦고 그 다음에 몸을 좀 충전을 하고 그런데로 살 테니까 자 재미있으신 만큼 오면 쉬면 됩니다. 공연이 너무 재미없었어요. 그러면 집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재미있으셨던 만큼 천 원! 만 원 주셔도 되고요. 뭐 오만 원 주시면은 진짜 저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공연할 때 필요한 자금을 좀 충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해주시면 됩니다. 재미있으신 만큼 휴시면 되니까 목소리를 지금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워너브런 팀이었고요. 이제 홍대 신청해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물어봐주시면 저희가 직접 복근도 해드려요. 그러니까 한 번씩 물어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지금쯤이면 멘트가 그만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을 너무 잘하죠? 제출뜯기입니다. 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 어? 정말 감독인입니다. 어떠신가요? 회원님 estuvhire 87 체크 Hole 치 soup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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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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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무도 없어 entre overwhelmed I felt already 나도זdzie이야 I felt like I saw your D principals 제이어스 Does he have no idea how she's ready? 형아 빨리! 형아 한 분 달려! 사랑해요 누나 오케이 자 그럼 자 그럼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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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아까 팀 소개를 깜빡하고 못했어요. 자 저희 팀 소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고 오늘 많이들 또 이제 계속 봐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홈엠스팀입니다. 저희가 매주 홍대 신촌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있구요 네 저희 컨셉은 또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술을 제가 예술을 바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와서 어떻게 공연하는지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친구 한 명이 오늘 아파서 못나온 관계로 네 명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비어보이고 대형도 많이 틀리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그냥 공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어 오케이 오케이 승현아 너 잘생긴 거 다 알아 내가 너처럼 생겼으면 결코 안 살았어 어 자 어쨌든 아 돌려 돌려 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는데 배너를 찍어주셔야지 얼굴 윗쪽으로 올라가시면 안돼요 렌즈가 지금 제가 다 보여요 자 어쨌든 네네네네 어 다 돌리셨나요? 네 아이고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사랑했을 거에요 놀라들 하하하하 자 놀라들 사랑해요 자 하하 오케이 자 어쨌든 형은 어떻게 사실거에요? 즐겁게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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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번 그 가위 말고 해서 일단은 솔로곡 한번씩 먼저 돌리고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은 그냥 즐기는 형식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같이 즐겨보세요 같이 즐기는 기기를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볼까요? 소리 질러 하면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오케이 목소리 나오시죠 네네네 목소리 오케이 자 소리 질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어 너 뭐세요? 아아아아아아아 아 오케이 자 우리 승현이 네 이제 솔로곡으로 창곡으로 먼저 네 카리에 인 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로 돌아가면은 승현이 바로 갈까? 지금? 컷 응? 그래요 자 그 대신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그냥 추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갈게 내가 앞으로 갈게 어우 내가 앞으로 갈게 자 바로 갑니다 헤이 박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네가 너무 아파서 네 맘봐 저고 빼앗고 싶어죠 던져모 어느새 네가 내 세상을 가진걸 You make me feel so 숨을 내쉬고 핫도라인 경계를 넘어서라인 내 품에 널 안을라인 다른 생각은 하지마 I said I said 잘생겼어 I said I said 잘생겼어 가리지 않았어 하트 써낸 도움은 Just leave me 칼을 닫으면 어둠게 참으실지 궁금해 내 가구가 나빠서 네 맘을 담고 배 안고 싶어 저도 좋아 아무래도 네가 이 세상을 담고 가지는 일이 될 자에 갇을라인 숨을 내쉬고 핫도라인 아 좋아 내 품에 널 안을라인 내 품에 널 안을라인 다른 생각은 하지마 I'm in a dream I'm in a dream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'm in a dream 오케이 들어가서 타자 우리 찬옥이 형 남내 뒤로 가고 막 이제 우리 셋 다 나